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서정대학교 호텔주류과 이준열 교수라고 합니다.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명장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명장으로 오기까지 원동력이 있으셨을까요? 우선 이 명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.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현재 호텔주류과 제과제빵을 가르치겠지만 현재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호텔에 지금 많은 제과 여러 군데에서 제과장을 했고요. 또한 학교에 와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제자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회 경력이라든가 또한 교수 경력 이런 게 합쳐져서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제과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가장 자신 있는 빵이나 이런 과자 이런 게 있으시다면? 그래서 제과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제과제빵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됐어요. 제과하고 제빵. 그래서 호텔에는 패스트리셋이라든가 백거리셋으로 나눠요. 그런데 이렇게 명장 정도 되면 제과제빵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느 뭐 특별한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오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학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서정대학은 이렇게 이제 앙주시 은현면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호텔 주류가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이제 서정대학은 첫째 이제 자격증 그리고 또 오늘 이게 경시대회 있죠. 이런 경시대회. 그 다음에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합니다. 특히 이제 특급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인식업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정말 전국에서 좋은 거 뭐야 그 업체로 소개해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